다시 못받는다는걸 전 알고있어요 아아아아아아 뭐 지금 뭐한거야? 뭐한거야 진짜?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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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수상한데 없나? 가볼만한데? 아하하하하하하 잘가 아하하하하 아 진짜 우리 우리 진짜 사악하다 야 야 빨리와 빨리와 야 에메랄드 캐야돼 에메랄드 저번에 에메랄드만 캐면 모든 종류의 광물 다 캐는거지 아니아니아니 레드스톤 아 그거 내가 캐고 아 청금석 아 아 아깝네 신대륙 좀 가봐야겠다 또 모든 종류의 광물을 다 발견하세요 저쪽 가볼까? 어디? 야 나는 저 버섯썸 가고싶은데 버섯썸 가보자 어딨는디? 야 여기 바로 옆에 바로 위에 그쪽만 시야가 넓어요 어 그러네 여기 여기 이거 블럭 줄테니까 해봐 나이스 이거 활좀 줘봐 업무해줄게 아 싫어 흙좀 퍼야겠다 활 주면 내가 다시 못받는다는걸 전 알고있어요 아아아아 뭐 지금 뭐한거야? 하하하하하 뭐한거야 진짜?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아아아 이게 뭐야? 뭐 창에 창? 아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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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인가? 하하하하 하하하하 깜짝놀랐네 진짜 나 깜짝놀랐네 어? 아 잠깐만 뭐하나 했어 나는? 나 뭐 병걸린줄 알았잖아 아 나 진짜 병걸린줄 알았네 얼굴 빨개졌어 하하하하 버섯썸 가볼게요 있을지요? 작사랑 아 쪽팔리여 하하하하 또 이거 입을 걷어outs이겠네 하하하하 예고편으로 쓰이겠군 kt2 하하하하 아아아 아아아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아 어떡해 아아아 유행어 되겠다 유행어 흐흐흐 흐흐흐 굉장한 애교네요 할라면 제대로 하든가 흐흐 어? 제대로 한번 해볼래? 정신 놓을 것 같다 제대로 한번 해볼래? 안 돼 안 돼 아 왜왜왜 에이 또 여자가 애교도 좀 있고 그러면 좋지 안 그런가? 그쪽한테 잘 보일 이유 없어 아니 나말고 시청자분들 아아아 아하 집 아아아 쌤 처먹어 아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감자 절대 아니 아아아 흐흐흐흐흐 감자 절대 아니 아아아 아 좋네요 아이고 이거 라임이 딱 떨어지네 밤블록으로 하고 싶은데요 귀찮아서 그냥 하고 있어요 흐흫 에이 귀찮아지네요 이제 자원도 많은디요 뭐 쓸쓸 아아아아아아 아아 으흐흐흐흫 아니야 이거는 계단 설치 다 해가고 있어요 야어어어 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왔다 힘내 남짓아 힘내 나 다왔어 나한테 TP해 이제 잘해줄게 나한테 TP해 버섯수 한번 구경하자 오케이 나이스 기다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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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쪽으로 가면 돼 너 때문에 망했어 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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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하지말라 하고 하지말라 하고 막 연결해 오케이 버섯수도 있네 어 버섯수도 있네 여기 빨간 빨간색 완벽한 높이 계산 여기는 그냥 어 야 저기 봐봐 뭐 어 저 아까 봤던 어 요감 야 여기 흑인석 있는덴가 가자 저기가 그 지도의 깜짝부분이다 여기서 막 지옥문 여깄나? 여기 수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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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광지를 해보게 파바 파바 야 내가 이거 좋은 곳갱이가 있다네 그럼 좀 일 좀 해 파고 있잖아 빨리 빨리 해 빨리 파고 있다고 빨리 빨리 여기 아무것도 없을것 같은데 그리고 그 좋은템을 두개다 그쪽이 들고있는거 좀 그렇지않나? 어이 왜왜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맞아 나도 괜찮다고 생각해 에에에에에에! 아하하하하 나는 괜찮아아~~ 에아아아 왜왜왜왜왜 아무것도 없는것 같애 그런것 같애 그냥 버섯 썸 인가봐 뭐야 가스트 소리 났어 오! 가스트 소리 나! 거짓말 하지마! 말도안된 소리 진짜 진짜야 오! 지금 오 진짜 뭐야?! 뭐야? 야 어떻게 메인월드의 가스트 어?! 뭐야?! 어디! 욕암 쪽 야 저기 있다! 야 저기 지옥문이 있나보네 내 가스트들이 가스트가 있는거 보면 그치? 가자 가자! 가스트를 잡아 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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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게 야! 신궁 도티는 개꿀 한 번도 못 맞춰 야! 신..신궁.. 야! 잠깐만요! 맞아라! 활은 주인을 바꿔야겠다 야! 아니 이거 얘 그냥 안맞는거 같은데 얘? 뭐해? 나도..나도 활있다 없어졌어 자! 저쪽으로 가자 지옥을 가세요 미션까지 깨자 오늘 그거 나 줘 싫어 내가 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 니가 연결해라 오케이 여기 지옥문이 있나봐요 메인월드에 가스트 지옥몬스터가 왔다는건 지옥문이 있다는거죠 지옥에서 타고 와가지고 안녕 버섯소 너 귀엽게 생겼다! 아아아아 여기 생겼구나 아아아아 틀났다 입을 걷어 차겠다 오늘 1년짜리네 1년짜리 1년짜리가 몇 개였어? 애교를 글로 배웠어? 애교 아니야 아니 맞았잖아 하얄점점 그래서 아시려 했더니 아아아아 그랬잖아 애교지 어떡해 야! 야! 뒤에 봐봐 좀비 비그맨봐 뭐야! 공격 안하면 돼 우와 왜왜왜왜 밑에 파고 있었는데다 여기 모니터 봐봐 앞에 안보여? 짱많지 헐 이거 뭐야? 대박 심각해 지옥문이 있다는건데 설마 제작자가 스포날로 다 꺼내놨겠어? 예 근데 그러고도 남을 제작자야 우와 되게 멋있다 근데 그치? 어 야 우리가 근데 오늘 섬 여러개 많이 갔어 맞아 다이아도 많이 구하고 저기 섬도 가보자 저기 타워 오케이 타워는 다음에 차에 한번 가볼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지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옥문이 있으면 없으면은 만들도록 하구요 내려가봐 내려가 야 얘네 보니까 대들리오르빗 생각난다 으흐흑 아 시끄러 어 시끄러워 얘네들은 공격만 안하면 괜찮아요 너무 시끄러워 비켜 어? 뭔소리야 알았어 뭐야 야 뭐야 아 여기 아닌디? 야 지옥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온거면? 스포너 있는거 같은데 아 스포너가 있나? 아 스포너를 했나보다 지옥문은 딱히 없는거 같애 스포너 같애 네 그런가 그래 그래 가스트 소리 가스트 여기 있다 가스트 어디 어디 여기 야 안 맞네요 진짜 와 내가 못 쏘는게 아니라 제가 잘 피하는거야 대박 내가 맞출게 빡 맞았다 맞았다 오 진짜? 오 소리봐 어 맞았다 맞았다 죽였다 명예의 회복 여기 올라와보자 이게 뭐 수상해 올라와보자 설마 여기를 돌캐듯 다이악깨기를 캐는건 아니겠니? 아니 설마 에에에 야 아무것도 없는데? 그니까 캐볼까? 캐봐 캐봐 돌캐듯이? 아 근데 내가 금방 캐기만 아이고 이거 갔네 거긴 따뜻해? 어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아 어 깜짝이야 어 또 왔다 왔어 야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아 아 아 뭐야 야 근데 여기 파밍하는건 아닌거 같애 저 저쪽 너머에도 있어 맞아 저기도 섬있다 어디어디 여기 이쪽에도 어 그러네 와 진짜 높다 야 근데 딱히 뭐 없지 넓을짱 그런거 같애 일단 지옥만 여기다 만들까? 만들자 그래 맞아 옷실장 되게 많아 열아홉개 있어 자갈 있어? 부시돌 있어? 아 부시돌이 있어야 되는데 자갈 아무도 없나? 난 못찾아봤어 아 없네 여기 뭘 오빠가 보냈어? 자갈 이거 행곡으로 캐면 자갈이라는걸 나 못본거 같은데 나도 자갈 못 봤는데 난 자갈 본적 있어 아 진짜? 야 근데 부시돌 크리프한테 안나오나? 안 나와 화약 화약만 나오나? 터트릴까? TNT 만들어서 어 뭐야 어? 그거 되나? 아 모래가 없다 나 TNT 그 집에 있어 TNT 아니 그거 해야되는데? 지옥 가야되는데 지옥 아니면 용암 용암 뿌리면 태워지나? 아 맞아 그거 그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나? 나무에 이렇게 해서 용암 아 불 불 불해가지고? 아 불 붙게 아 여기 근처에다가 하면은 용암 불 터서 생기지 않을까? 해볼까? 오케이 그치 용암 불 똥 태워가지고 될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하나 둘 오 가스 가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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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아니야 어디 하나 둘 여기까지 여기까지가? 한칸 한칸 더 해야되나? 이렇게지 어? 어? 가스 스텔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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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스 스텔 들고 왔어 여기 이제 불 붙어서 타면 오케이 불 탔다 불 탔다 탔어? 어 여기 붙으면 되는데 없어졌어 그냥 그걸 용암에 빠뜨리면 안될 안될지 않나? 여기 이렇게 할까? 그렇게 불 옮겹게? 해보자 여기 안에도 나무 해야되는거 아니야? 야 근데 몬스터 진짜 많다 와 그니까 으흑 으흑 아니 여기 안에는 나무하면 안돼 이거 여기서 얘 건들면 끝이야 우린 어디? 얘 피그맨 건들면 아 그래 그래 아 맞아 근데 피그맨 건드는 순간 이제 게임 오버입니다 야 이거 불 불 붙을 동안 딴 데나 좀 연결하고 있을까? 그래 시간 아깝다 그래 오케이 자 오늘은 일단은 지옥 문이 열리면 지옥만 가보도록 할게요 야 물 뿌리면 안돼 여기 용암 아 아 거기까지 안 뿌려 야 여기 불똥 왜 이렇게 안 튀냐? 그러게 뭐야 오 오 왔어요 어디 어디? 여깄다 으악 야 죽였어 죽였어 걱정하지 말게나 으으 템 떨어지는데 못 먹었다 오케이 아 화연구 있으면 더 이렇게 되나? 아 불똥 튀었는데 나도 본거 같은데 안 속에 나무 한 칸 더 할까요? 이렇게 하나 더 할까요? 이렇게 해볼까? 오 불 탔다 하나 오 탔다 오 됐다 오 열렸다 열렸다 와 대박 아 여러분 아 대박이네요 지역에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오케이 대장 먼저 가도록 하지 예 오 나이스 열렸어 어? 는 내가 우와 떨어져 아이 지옥문이 이상한데 열렸네요 이게 뭐야 이게 어 나 거길로 텔레포트도 못해 야 이건 뭐야? 어 내가 나갈테니까 텔레포해 어 야 발광석이 나무처럼 되어있는거 기분탓이야? 진짜? 어 오빠 가도돼? 어 됐다 가자 야 이거 발광석이 나무처럼 되어있어 뭐야 여기 어디야 그치 야 근데 이거 문 소환된 데가 너무 위치가 너무 안좋아 여기 뭐야 이거 아니 다시 문타니까 어 이상한 곳이야 어 아 진짜? 응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니야 어 진짜? 잘못 가졌나보다 아니면 짱 빨리 부쳐줘 이거 있는거 보면 어 혹시 막 지옥문을 만들어서 가는게 아니라 어 찾아서 가는건가? 아 그러니까? 에이 근데 이게 여기 생기나? 뭐가? 한번 나와봐 왔던 곳으로 아 그래? 포탈 거기 지옥문 있어? 그러면 우리 또 새로운 곳 이상한데로 나가자 다른 지옥문 나와? 이상한데로 어 여기 어 여기 뭐야? 그치 어 이거 뭐야? 이걸 찾아내는게 미션 아니야 설마? 아 야 이걸 어떻게 찾아 근데 뭐 방법은 상관없지 찾았으니까 야 여기는 여긴 지도에도 표시도 안돼 아 그래? 어 저..저 섬은 표시되나? 아 아니구나 표시되는구나 아 여기 여기 거기네 이게 뭐야? 야 여기 우리 지옥 지옥 있던 곳이야 설전다 이거 뭐야? 그거 없이 야 우리 여기 지옥 있던 곳이야 표시되네 아 진짜? 아닌가? 그럼 위에 이게 있었다는거야? 어 지옥 위에 있네 이게 음 일로 다시 들어가볼까?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럼 다른 데로 가나?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있자 그냥 거긴데 지옥 어 갔네 여긴 아까 거기네 어 레벨업해야지 야 그러면 어 어 잠깐만 내가 내가 나갈테니까 어 여기 지옥 부셔봐 어 어 부수고 다이아곡게임가 없어 그 곡게임 줘 아이 곡게임 줘야겠네요 이거 아 흫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네가 나가고 너네가 나가고 너네가 나가고 줘 빨리 곡게임 거기서 대기해 곡게임 줘 싫어 싫어 아 시청자들 봐야돼 싫어 빨리 가 가자 진짜 복수하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알후 내가 이걸 부수께 어때 부서 저 이걸 부수구요 오케이 저쪽으로 TP를 한 다음에 아 아 아 tp 안돼 아 그럼 부수면 안되잖아 아 어떡하죠 부수면 못와 아 내가 가볼까 죽으면 되죠 죽으면 되지 죽으면 되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있나요? 죽으면 됩니다 죽어서 메인월드로 간 다음에 이제 태경에서 가면 되요 오케이 이제 여기 가보자 그러면은 다른데로 가지 않을까? 모르겠어 가볼까? 아 난 여기 남아있을래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다른 데야 다됐다 다른 데인데 크게 의미는 없다 야 그치 여기도 후지인데? 그래 야 근데 이게 발광석 나무가 원래 있어? 아니 그거 만든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지옥도 만든 것 같지 우와 발광석 나무야 이거 레벨업 해 이거 캐서 오 대박이다 짱 이쁘다 레벨 꿀이다 이거 석영 여기에도 템파밍이 있나 난 레벨 18 이거 직접 만들었네 이거 봐봐 블록도 있고 아 진짜 이뻐 발광석 나무가 있네요 야 지옥에서 뭐 얻을 수 있는게 있을까? 이거 위더 어디? 맞아 위더머리도 필요할텐데 아 맞아 위더머리 위더를 잡으세요라는 미션이 있어요 위더머리가 필요할거에요 닭 어디있나? 나 그냥 여기 유적이다 석영 캐고 있어 오 야 유적도 바로 연결되어있네 유적 유적 유적에서 스킬레톤 나오지 않나? 우와 대박이다 아 여기 만들어놨었구나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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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뜰 이리와 어디? 여기 여기 클로징하게? 어 자 유적 탐험과 어 다른 미션들은 3일차로 밀어두도록 하죠 저희가 2일차때 그래도 얻은 성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뭐 몹타워도 만들었구요 또 뭐했지?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지옥을 다이아만이 캐고 그리고 맞아 기반함을 얻었죠 맞아 기반함을 얻어서 이 마이너스 소울 이란 아이템과 어 갓버스트라고 하는 히든템을 얻었어요 자 어 진행이 아주 순조롭게 잘되고 있네요 역시 제가 대장이다 보니 일이 척척 잘 풀리는 느낌이에요 뭔소리야? 그렇잖아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죠 아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구요 3일차때 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 뿅 뿅 뿅 아 안돼